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팔면 너무 좋을까 이런 리서치를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어떠한 제품들을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다가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시계는 항상 뭔가 마니아들이 많이 사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근데도 시계는 항상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 애널리틱스라는 프로그램을 틀었어요 틀어서 여기 안에 어떠한 제품들이 이베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아마존에 있는 제품들을 이베이에서 파는 그런 주합시핑을 생각을 하신다면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좀 있기는 해요 이베이 안에 리서치, 샤피파이도 있고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들 리서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보여줘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삼성 키워드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된다 정보들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찾다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시계인데 삼성 시계에요 그리고 카시오 시계도 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팔지 말아야 될 듯한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베 안에서 근데 제가 항상 경험상 부품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들을 팔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하나 퓨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때는 아예 재고가 없어서 나중에 못 팔 정도로 너무 잘 팔렸는데 시계로 키워드를 찾아서 보다 보면은 이베이에 엄청나게 잘 팔리는 물건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이코 시계 부품인데 311개가 팔렸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606개 팔렸고 그리고 이 부품은 또 440개가 팔렸고요 이거는 462개가 팔리고 또 이런 부품은 968개가 팔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여지는 시계들은 전보다 좀 브랜드가 다른 시계들이긴 합니다 이것도 1600개가 팔렸고 이 페이지에서는 3500개가 팔렸고 제일 마지막으로 3172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알리익스프레스예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눈에 튀긴 하거든요 이런 제품들 이게 8부 22전으로 팔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본 페이지들은 거의 40불에서 35불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만약에 대량으로 물건을 사서 팔 수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알리바바를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에 19불 좀 비싸게 파는 것도 있고 20불 25불 이렇게 파는 것들이 있네요 중국 에이전트를 찾으실 수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셀러 커뮤니티 아니면 드롭 쇼핑 이런 사이트를 구글에서 찾거나 페이스북에서 찾다 보면 중국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신다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1688 사이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1688 사이트고요 지금 비슷해 보이는 건 이 제품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에이전트분이 찾으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더 찾을 수가 있고 리뷰 같은 것도 더 체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달라로 바꿔서 보니까 한 19불 정도 되네요 5개에서 500개까지 구매를 하시면 한 1개당 19불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오리지널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대량으로 오다를 한다는 게 몇 천 개 몇 만 개가 아니고요 그냥 한 25개에서 50개만 딱 오다를 해서 퀄리티를 체크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소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비행기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배송비가 좀 많이 나가는 건 있어요 여기 보이는 가격보다 조금 더 더 낮게 해서 파신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500개가 팔리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156명이 카트에 집어 넣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드롭시핑을 생각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찾아서 이베에다가 판다고 하시면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프리센달시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LA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가 더 저한테 잘 보여요 그러니까 더 노출이 잘 돼요 저한테는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 자체가 중국에 있다라든가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면 배송 속도가 너무 느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판다고 하면 제가 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배송을 하나씩 해도 괜찮고 아니면 아마존 FBA 아마존 창고에다가 전부 다 물건들을 한 50개 정도 보내놓고 물건이 팔릴 때마다 제가 제 물건을 살 수가 있거든요 셀러 어카운트에 제가 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딜리버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인데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이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물건들이 너무 넘쳐나면 애기와 함께 있다 보니까 재고가 집에 있거나 이러면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딜리버리라는 곳에다가 제 물건들을 대량으로 보내놓고 그럼 거기에서 물건이 팔리면 자동으로 이분들이 패키지 다 해서 고객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고가 있고 이분들이 전부 다 제품들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이트, 창고들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보내고 빠른 쇼핑도 가능하거든요 빠른 배송 속도도 있는데 이틀 배송인데 그건 좀 더 비싸긴 해요 그런 것까진 솔직히 필요하진 않고 USPS를 이용을 하면 적어도 3일에서 한 5일, 7일 정도가 되면 고객이 받거든요 제가 지금 시계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시계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부피가 큰 제품들 그런 것도 굉장히 잘 팔렸고 한번 이런 제품들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